라라 남존ovan 와, 왜 이렇게 지키고 있어? 황이 너 거기서 뭐하고 나왔길래? ㅎㅎㅎㅎ 너 뭐하고 나왔어? 애기가 들어와서 지키고 있어? 모아보이 설 엄마한테 활짝 붙어서 너 뭐하겠어? 설 또 발꼬락을 또 왜? 발꼬락을 또 왜? 애타 핥아 배꼬락의 소이 왜? 넌 또 뭐 해달라고? 뭐 해달라고 그렇게 팔랑도 두루놨어? 또 배 해달라고 하는 거야? 아기 배에 밟으면 안 돼 올라갈 거야 홍이? 올려줘?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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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서 뭐하게 아주 그냥 대자로 뻗었네 좀 응? 이거 뭐야 이제 이거 응? 손 손 응? 대자로 뻗었네 이거 쭉쭉쭉쭉 응? 응? 이거 뭐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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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또 기존에 대해서 자는 거 아니에요 응? 기원하라고 해달라고 응? 흐흑 흐흑 한 잔 더 자라 흐흑 한 잔 더 자라 흐흑 숟자자 너무 닦아다니 고가서 엎드려져 있네 Form 뭐 했어 여기서 우? 다 뭐 했어? 응? 왜? 손 왜? 응? 왜 아이씨? 그냥 움직이지 않으면 인형이야 인형 응? 움직이지 않으면 인형이야 머리 다 풀러서 그걸 어떻게 또 다시 묶어야 되겠네 눈 안 모으게 응? 왜? 응? 왜 왔어? 왜? 에이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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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껍질러면 안 돼 눈 껍질러면 안 돼 눈 껍질러면 안 돼 눈 껍질러면 안 돼 뭘 또 원하고 있어 눈 껍질러면 안 돼 엄마가 혼자 놀고 있는데 혼자서 또 못 뺏으려고 그러고 있어 눈 껍질러면 안 돼 눈 껍질러면 안 돼 눈 껍질러면 안 돼 눈 껍질러면 안 돼 응? 자는 거야? 성이 왜 또? 아이고 아이고 또 올라갔어? 하튼 가벼워 날씨네 또 어디가 야 아주 거기 잘 자제야 거기 시원해? 응 시원해 거기서 잘 거야? 응 거기 있을 거야? 더워 아휴 허헤헤 커 자 거기서 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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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